안녕하세요. 서울 동물영화제 애니멀프렌즈 유연석입니다. 서울 동물영화제가 10월 27일 개막합니다. 5일간 펼쳐지는 동물과 인간 그리고 지구를 위한 영화축제 서울 동물영화제에 놀러오셔서 빛나는 상영작들을 많이 많이 관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막작은 제가 출연한 먹무기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최초 공개하는 거니까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서울 동물영화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물영화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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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